이제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이제 뭐 다이아몬드쇼 구경도 하실 수 있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쪽에 전 지금 잘 보이려고 넓게 보이려고 지금 건너편에 있는데 이쪽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갤럭시 로비가 보입니다 갤럭시 호텔 로비 진짜 로비도 정말 크고 이쁘죠? 이제 사람들이 다 보려가죠? 잘못되셔보러 가는거에요 궁금하시면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세요 엄청 많죠 다 중국인이에요 주가가가시면 이것저것 많이 팔구요 주대복 주대복은 중국사람들 진짜 좋아하는거 같아요 이 금괴 자 이렇게 오시면 여기 여기 올라가시는건데요 구분을 잘하셔야 되는게 여기는 G층부터 2층 그리고 22층에서 23층까지 라고 하세요 다른 층인데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못 올라가시겠죠? 자 그러면 옆으로 가시면 여긴 이제 G층부터 20층 올라가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G층이 1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G층 1층 2층 이렇게 있으니까 그 구분 잘하셔야 돼요 웬만한 호텔은 다 G층이 로비고 그 다음에 1층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갤럭시 호텔 조식 먹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실은요 만약에 이것은 몇몇 정도? approach 그런데 No.b 당일 너무utral 이게 16만 lleguses 당문 dropped 자 ApaFull Hotel 자 이제 다이아몬드 쇼가 시간을 말씀드리면 7시까지는 20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2시, 2시 20분, 2시 40분 3시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7시부터는 30분 간격으로 7시, 7시 반, 8시, 8시 반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쇼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짐을 보관하고 싶다 그럼 무료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냐 그 정문을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화장실 보이죠? 네 화장실도 여기 있고 진보관도 여기 있습니다 호텔에 묵지 않아도 여기는 진보관이 무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팁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카지노 네 여기 카지노가 있고요 카지노도 꽤 큽니다 여기도 꽤 크고 이렇게 가시면 이제 호텔 오프라 호텔 그리고 반현 드리 호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시면 오프라 호텔 호텔 오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 둘러가셔서 이제 체크인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왼쪽 왼쪽 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일본 일본 식당 막 스시하고 그런 걸 팔거든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비싸겠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여기도 일식 여기 진짜 아까월도 일본과 관련된 게 정말 많아요 일식 뭐 일본 제품 뭐 정말 많습니다 차도 죄다 일본 차예요 진짜 우리나라 차는 정말 하루에 몇 대 못 봐요 거의 일본 차 자 여기 보시면 오프라 보이시죠? 여기로 여기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아까 그쪽 안에서 들어오셔서 로비에 체크인 하시고 앞으로 쭉 오시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네 이쪽을 들어가시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가 오프라 로비입니다 일본 호텔 여기가 기몬도 있고 있네요 직원들이 자 여기는 오프라 식당 6층으로 올라오시면 조식인데 좀 다른데보다는 좀 허술하네요 자 여기는 단얀트리 호텔 듣기로는 뭐 이거 제일 좋다고 하네요 여기 다섯 군데 중에서는 오프라 호텔 바로 옆에 저쪽 그리고 요즘 바라페 카지노 고급스러운데요 뭔가? 여기 벽이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닌가? 네 이렇게 두시면 프런트가 보입니다 향기가 참 좋은데요 네 여기는 반현트리 조식 먹는건데요 여기는 바로 로비층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의 진지 칸이시야마 쯔리 쬬찬 종래 이따가 또 쇼금 이발도종 시시엣 네 여기는 호텔에 조식이 몇가지가 있는지 제가 모든 호텔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물어봤는데요 백 몇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식을 갖다가 먹겠죠 네 이제 제가 리츠칼튼 호텔하고 JW 메리어트 호텔을 가러갑니다 자 방금 계속 걸어오셨잖아요 쭉 온 다음에 여기 미우미우가 보이면 여기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시면 저 위쪽에 보시면 차베이가 보입니다 차베이 네 저 차베이는 이제 베이커리로 정말 유명하구요 분위기도 정말 좋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쪽 가시면 프라다가 보이시고 아 그리고 방금 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셔서 브로드웨이 쪽으로도 건너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디올이 보이시죠 디올이 나오고 루이비똥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가 바로 셔틀버스 타는 곳입니다 셔틀버스 여기가 오팔로비잖아요 오팔로비 기억하세요 오팔로비 지금 우리의 위치는 여기 보시면 짠이 네 지도는 제가 좀 더 첨부하겠습니다 자 저기 사람 내려서 오는 거 보이시죠 타고 내리시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버스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바로 카지노가 있구요 저 셔틀버스 내리셔서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어 이제 갤럭시 호텔 그리고 오크라 반얀트리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루이비똥쪽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JW 메리어트 리츠 칼첨 호텔이 나옵니다 호텔이 너무 커가지고 만약에 처음 보시거나 잘 길찍기가 있으신 분은 약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왠지 제가 곧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긴 또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구요 자 이렇게 지금 지나쳤죠 그냥 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여기에 뭐가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적했잖아요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 있는지 아세요? 리츠 칼튼 호텔 더 리츠 칼튼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저를 포함해서 자 보시면 여기 뭐 더 리츠 칼튼 카페가 있어요 커피 커피숍이 있는데 이쪽 옆으로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여기 티파니코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이제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쪽은 리츠 칼튼은 51층이 로비입니다 네 1층 가시면 찾을 수가 없으세요 자 여기가 로비 뭐야 이게 신기하네 오마나 여기가 로비 여기가 로비 여기는 53층에서 51층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조식식당을 갈 수 있습니다 카드는 무조건 찍어야 되구요 여기가 로비 여기가 로비 여기가 로비 여기가 로비 여기가 로비 로비 여기가 로비 여기가 로비 여기가 로비 아하 세세 지금은 중식시간인데 조식도 여기서 먹으시면 됩니다 오 먹고싶다 이거 아 여기는 조식 먹을 때 방금 종류가 적긴 했는데 어 메뉴에 있는 거를 다시 추가해서 더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무료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 고디바도 있구요 맛있겠다 아 진짜 이런 가방 언제 사보나 저런 식의 언제 사보나 자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또 JW 메리어트가 나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태그 호이어가 보시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어디 가냐 이쪽 JW 메리어트 아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무슨 그림이 펴서 그렸나 여기도 고급진데요 어 프렌트가 좀 이뻐요 오 느낌이 있다 여기 노래도 야시꾸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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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은 JW 메리어트 2층에 올라오시면 로비층에서 바로 위로 올라오시면 있는 조식 식당입니다 어 참 고급스러운데요 음식이 막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바같이 되어있고 어 네 이렇게 어쨌든 이곳은 조식 분위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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